일본 관동지역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주일에 3번 발생한 후에 3월 5일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경우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경우 7.3의 강진 발생 전에도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경우 5.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미해연에서 이상징역이 발생하였고 뉴질랜드에서 3월 1일에는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3일 초승달이후로 지진 횟수가 감소하는 등 강진 발생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또한 3월 달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최근의 일본 지진 상황을 논평한다면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강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3월 2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 발생 이후 하루디가 3월 3일 초승달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트의 큰 지진 이후에는 2주 정도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강진 발생이 자주 있었으므로 2주 후에 3월 16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월 18일에 미야기야 낙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약 1년 만에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월 3월은 동북지역 미야기, 쿠쿠시마 지역에서 진도사 이상의 지진이 약 2주 사이클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연에서의 약 1년 만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지 거의 2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2월, 3월이랑 같은 지진 패턴이 된다면 미야기, 쿠쿠시마 지역에서 진도사 이상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 정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3월 4일과 5일에도 연속 두 번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을 하였고 3월 5일 토요일에 관동지역 이바라키안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고 관동지역 이바라키안에서 지진은 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동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또 미야연 남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21일 미야연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350km의 이상 진역 발생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미야연에서 지진이 발생 중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오키나와에서 하루에 7번이 군발 지진은 과거 17년간에 처음 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2월 18일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규모 5.2의 강진 이후에 하루 6번의 독하라열도의 군발 지진 그리고 미야연에서 이상 진역 그리고 아우모리연에서 정어리 때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그 후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 발생 그 후의 기후 나가노의 온탁해상과 교수의 아소산의 경계레벨 상승 그리고 쿠리레구에서 규모 4.5 이상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보기 드문 장소인 후쿠오카 북서해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있었고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땅울림이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달 전인 1월에는 2년 만에 후쿠오카에서 지진 발생 이후에 교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나다 해역 뿐만 아니라 아소산의 경계레벨도 올라가고 있고 교수 기리시마산의 화산성 지진도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규수 어느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여도 이상하지 나는 매우 불길한 규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모 2.9의 작은 규모의 3월 3일에 이시가와연 노도 지역에서 규모 2.9 그리고 후쿠오카 북서해에서도 규모 2.9 그리고 3월 4일에는 이시가와연 노도 지역에서 규모 2.9 그리고 3월 4일 와카야마형 북부에서도 규모 2.9 3월 5일 토요일 전역에도 미해안 남부에서도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9라는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